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또 무엇인가요? 아 아 경매장 22자리가 남아서요 가루타나 뽑아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노작가격이 어마무시하네 2 2 2 2 2 2 아 인터넷 이상합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1, 12, 14, 14, 14, 22-24는 8, 3300,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51 1, 2, 3, 4, 5, 7, 1, 2, 3, 4, 5, 7, 1, 2, 3, 4, 5, 7, 1, 2, 3, 4, 5, 6, 1, 2, 3, 4, 5, 6, 6,000원 음.. 다 망했네? 190,000원 10,000원 실패 ㅋ 아 그게 그거네 ㅋ ㅋ 의미가 없네 오케이 좋은 조업인데 이것도 아깝네 뭐야 3천만원은 갑자기 5에 16짜리가 2천만원은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ㅜㅜ ㅋㅋ 아.. 유계사십짜리 이초마원 사천만원이야 리액션까지 유계이십이쪼취 하아 쓰으아아아 음 음 그냥 가야겠는데 힘 아니면 가격을 못 받네 아 끝났네 어 이렇게 올려놓고 마무리하면 되겠군이요 아 이렇게 뽑기 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